롤스역 중심부 영과핀치에 위치한 성업중인 소주 가라오깨바를 소개합니다. 저렴한 벤트로 운영이 쉬울 뿐만 아니라 좋은 로케이션에 위치하고 있어 아이디어로 도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. 매물 가격은 10만 9천 9백 달러로 관심있는 분은 센츄리 투어니원 뉴 컨셀의 중개인 크리스티나 유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넓고 탁 트인 실내를 자랑하는 깔끔한 주택을 소개합니다. 밝고 화사한 분위기, 넓은 사이즈의 베드룸, 잘 꾸며진 지하, 그리고 도보거리 내 쇼핑고와 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이 매우 편리합니다. 매물 가격은 30만 4천 9백 달러로 홈라이프 리얼트론 리얼티의 유병호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쉐리던 몰 안 푸드코티에 자리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소개합니다. 유동인구가 많은 바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년간 성업으로 단골 고객이 확보되어 고정 수입을 보장하는 사업체입니다. 매물 가격은 7만 9천 달러로 센츄리 투어니원 뉴 컨셉의 김윤영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영과 스틸스 에미뉴, 좋은 로케이션에 위치한 하우스입니다. 집 전체가 하드우드 플로어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잘 꾸며진 지하가 추가 수입을 보장합니다. 넓게 탁 트인 정원 또한 하우스의 자랑입니다. 매물 가격은 71만 9천 달러로 홈라이프 프론티어 리얼티의 중개인 크리스틴 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